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댓글에 또 궁금한 신정 꼭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후리지아가 이렇게 시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장에 많이 나오는 거는 계절을 한 한두 달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앞서서 나오니까 집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아직 꽃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나오는 것들은 열을 많이 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조급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뭐 이제 촉이 터서 올라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요거는 하나 제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색깔이 여기 흰색이네요. 아이고 이것도 예쁩니다. 근데 이건 또 노란 후리지아일 수가 있어요. 아직 저도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꽃이 다 졌죠. 요렇게. 꽃이 다 졌는데 이게 꽃이 없이 입만 나온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꽃눈이 없고 입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꽃이 피면서 잎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잎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잎이 먼저 나오면 꽃이 또 필까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 명자는 제가 작년에 마당에 있는 명자를 꽃이 허드러지게 폈어요. 펴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제가 했어요. 이렇게 삽목을 한다고 해봤는데 삽목은 하나도 안 됐어요. 여름에 했는데 5월 달에 꽃이 피고 이제 한 6월 달쯤 제가 이제 삽목을 했겠죠. 삽목은 다 실패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 새순이 도단하면서 꽃목우리가 다시 왔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잎이 나면 분제 형식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좀 다듬어 줘야 돼요.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잎이 이렇게 잎이 없을 때는 이게 좀 다듬어 주는 게 이렇게 좀 가늠이 잘 안 가실 텐데 잎이 이제 이렇게 다 나고 나면 키워야 될 가지 잘라야 될 가지 이런 건 좀 잘라주고 솎아주고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듬어 주면서 커팅을 하게 되면 새순이 나오면서 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새순만 나오고 꽃이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마 관계가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정리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가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저번에 제가 저기가 많이 왔었잖아요. 진딧물이 요게요. 요런 데 진딧물이 좀 왔었었거든요. 충키를 한번 뿌리고 또 진딧물 그 뿌리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또 뿌리고 이랬었어요. 저도 농약을 타는 게 번거로워서 예전에는 농약을 쳤는데 요즘은 이렇게 사다 갔습니다. 충키를 한번 이거 충키를 한번 뿌리고 이거 롬비타를 한번 뿌리고 교대로 이렇게 쳤더니 박멸이 됐어요. 저는 여기 난로 바로 옆에 거 있죠. 여기에도 좀 생겼는데 요렇게 치고 나서 제가 지금 박멸이 되고 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직 생긴 거 같지는 않고 여기 또 생긴 거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럴 때 한번 또 쳐주셔야 돼. 근데 이거를 칠 때요. 여기 여기에만 이렇게 그 꽃에만 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흙에도 좀 치셔야 돼요. 이 흙에다가 이게 벌레가 한번 생기면 조금 좀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요렇게 한번 생기면 어떤 분은 하우스님 그거 버리세요. 아주 감단이 안 돼요. 이러는데 농약을 좀 세게 치시면 요게 잘 잡히는데 요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 약을 요렇게 안 치시고 치실 때는 진딧물에는 소주 있죠. 소주 그 다음에 뭐 식초 막걸리 이런 것도 잘 들어요. 그런데 막걸리를 뿌리게 되면 이게 커해져가지고 잎이 굉장히 또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뿌려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EM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퐁퐁물을 한번 사용도 한번 해보세요. 퐁퐁물 퐁퐁물을 한번 싹 뿌리시고 요렇게 해가지고서 하고 그 한번 해가지고 안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치셔야 돼요. 자꾸 이 주위에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끼는 거한테 그렇게 잘 끼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끼어도 또 옆에 건 또 없어요. 요런 게 좀 잘 생깁니다. 와인컵 지손인데 요거는 그렇게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제가 이렇게 꽃을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거 말라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 많이 시들었는데 많이 회복이 됐죠. 요렇게 물을 고 죽느냐 사느냐 고 기로에서 요렇게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소생할 수도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완전히 시들었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회복이 좀 됐습니다. 요거 이쁘니 사계국화요. 요렇게요. 그리고 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아 요 토끼사리를 요즘 요렇게 또 많이 또 좀 나오고 있죠. 저 요거 토끼사리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꽃몽오리는 요렇게 맺혔어요. 근데 여름에 요게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요. 요즘은 흙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고 2만원짜리 토끼사리가 그거를 요렇게 나오시면은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풍만 그대로 옮기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키워줘 보세요. 분갈이 하시지 말고 분갈이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뭐 추워서 제대로 이게 온도가 안 맞으면은 분갈이 했다 죽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사리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저기에요. 유럽 유럽지손이에요. 요거 독일지손이 유럽지손이가 아니라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요 독일지손이가 간간이 요렇게 한 뿌리씩 요렇게 올려줘서 아주 예쁘게 지금 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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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나요. 꽃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거 한 대에서 막 네 대가 올라오고 이건 막 두 대가 올라오고 이럽니다. 이거 입꼬지가 잘 돼요. 요거 뜯어서 입꼬지를 하면 그런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하나도 안 되고 다 실패했어요. 이거 티나는 그리고 요거는 모란엔시스인데 지금 꽃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한창 보였는데 자 요렇게 모란엔시스고 요거는 에셀리아나인데요. 에셀리아나는 추운 가중에서도 요거 좀 보세요. 엄청 많이 올라오죠. 요거를 다육이로 말하면 입꼬지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그런데 그런데 입꼬지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묻어주거나 그러지가 않고요. 그냥 흙에다가 요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요렇게 올려놓고 하늘을 요렇게 향해서 이렇게 있으면 밑에 흙에다가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요런 걸 보시고 흙에 요렇게 닿게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흙에다가 요렇게 넣으셔야 요렇게 해서 뿌리가 내려가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막 뿌려놓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다육이 입꼬지 되시듯이 요렇게 입꼬지가 돼요. 자 여기 야생토에 요렇게 녹소토 요거 처음처럼 야생토에 이렇게 심었는데 키우기가 어떠냐고 많은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수태에다가도 키우지만 여기 수태에도 잘 키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는 요렇게 키우면 요게 흙이 마르는 게 표시가 나요. 요기 위에가 요기 지금 촉촉해서 요렇게 색감이 요렇게 물이 먹은 상태로 이렇게 흙이 보이죠? 흙이 바짝 말라요. 한 일주일이나 막 이렇게 되면 그때 요렇게 조루 같은 거로 물을 살짝 주면 돼요. 굉장히 편합니다. 잘 자라요. 그리고 입꼬지 해놓은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모란엔시스 있죠. 이파리 큰 거 큰 거를 요렇게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요거처럼 요거처럼 요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작년 가을에 입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올려놨더니 기존 입은 이제 다 말랐죠. 말라서 이렇게 띄워버리고 그것만 요렇게 다 요기 입꼬지 하듯이 요렇게 입꼬지가 된 거예요. 자 요기도 요렇게 해갖고 하나가 탄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요렇게 하는데 입꼬지도 잘 됩니다.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해봤는데 요거는 좀 잘 안됐어요. 요거 겨울에 하니까 안되네요. 나오지를 않죠. 이렇게 갖다 놔봤는데 요렇게 잘 안되기도 하지만 요렇게 돼서 말르는 게 요렇게 표시가 나니까 요게 키우기가 조금 좀 수월해요. 요기도 요렇게 뭐가 하나 나오죠. 화면상으로 실제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요렇게 해서 입꼬지도 요게 잘 되고 요게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요렇게 하니까 잘 살압니다. 편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요런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거 사계 껑의 다리 요거 사다가 요렇게 분갈이 해놨잖아요. 아직 얼음땡 하고 요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 별피기 바람 것도 요렇게 하고 있고 이와 기리소우가 아직 저는 요렇게 꽃을 안 올려주고 있어요. 몽오리도 아직 안 오고 있죠. 꽃이 핍는데 엄청 예쁘다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익사오리리 파타리쿰 요거 시베리아 그 백합 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올라왔어요. 싹이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올라왔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거 라페로시아 꽃대로 아직 못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저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유 나는 이걸 보고 한참 또 제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원종 후리지아 하나가 피었어요. 하나가 이거는 이렇게 꽃대만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올려주고 있고 요게 하나 오늘 아침에 피었어요. 요렇게 사진하고 똑같은가요? 요렇게요. 너무 작고 요렇게 귀여워요. 너무 작고 핑크색 인지 몰라도 요렇게 하나 지금 요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아유 세상에 그리고 이거 올해는 이게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분홍 리스본 요렇게 작년에 이거 기억나시죠? 4천원 짜린가 요거 요 담주아 분의 애호가님이 요렇게 심으셔가지고 저한테 선물해 주셨잖아요. 요거 심는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요기 좀 꽤 많이 자랐어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나무가 목질화가 요렇게 되었죠. 요게 꽃눈 형성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요렇게요. 자 분홍 리스본 올해는 농가에서 이 분홍 리스본 농사를 많이 앉으셔가지고 이게 올해 굉장히 좀 기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궁금하실까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 요거 노루기 노루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구정 전에 요렇게 해놓은 건데 상록 노루기 25,000원짜리 있죠. 요거 요렇게 아직 촉이 안 트고 있어요. 꽃이 어떤 색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야 통풍이 안되니까요. 요새 계속 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요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야 또 요렇게 되네요. 앵초가 통풍이 안되면요.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요. 그러면 얘가 물러요. 딱 보세요. 오늘 딱 제가 또 보네요. 이렇게 이야 참 이렇게 돼요. 앵초가 통풍이 안되면 다 뜯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요렇게 다 뜯어내고 자 이렇게 됐죠? 요렇게 해서 시원하게 목대가 그러니까 앵초는 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목대가 이게 흙속으로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위로 많이 돌출을 시켜서 해줘야 돼요. 이거 좀 보세요. 안에 이렇게 다 물러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다 뜯어내야 돼요.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잖아요. 하얀 게 벌써 자 요렇게 되면 요렇게 뜯어내시고 통풍이 안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문을 못 열어놔서 이래요. 참 이거 자 요렇게 다 잘라내시고 균킬을 싹 뿌려주세요. 균킬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게 역할을 할까요? 락스 한 방울에 가글 한 방울에 싹 뿌려주면 될까요? 락스가 요런데 곰팡이에 효과가 있잖아요. 세게 하시지 말고 약하게 해서 스프레이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자 요렇게요. 균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기계 막 타고 하는 게 조금 좀 많이 번거롭죠? 자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뜯어졌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뜯어가지고 일단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오늘도 뭐 영하권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문을 못 열어놓고 있어요. 자 요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요거 균킬 요렇게 해서 좀 쳐줘야 돼요. 요 정도로 요렇게 쳐가지고 통풍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자 요렇게 해서 위에 올려 심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게 쏙 들어갔잖아요. 요기하고 요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게 위로 쑥 이렇게 돌출되게 좀 심어줘야지 요런 확률이 없어요. 그때 심을 때 이제 고렇게 해갖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고렇게 해서 심어주세요. 자 이게 예전에 요게 얼마 14,000원에 팔던 거잖아요. 요게 유질랭댕초가 제일 처음에 요건 처음처럼 야생화해서 제가 데리고 온 건데 이게 이파리가 많이 자랐어요. 제일 처음에 요만했어요. 근데 꽃은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일곱 번째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대가 이렇게 잘라주고 있잖아요.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3만 8,000원짜리잖아요. 근데 이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대가 두 대 올라와 있어갖고 제가 제일 작은 걸로 골라왔어요. 굉장히 커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너울너울 해갖고 이게 일고여덟 장 이렇게 붙어있고 이 뿌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어떤 분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그때 이제 산목이 돼서 나온 거였었어요. 추석 지나서 그래서 요거는 요 가격대고 이거는 이거보다 더 이제 높은 가격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랑 해수랑 이런 것도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비싼만큼 그만큼 저기가 상품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 샤넬향 제비꽃이잖아요. 그때 이제 요렇게 분갈이를 해놨는데 원래 이 샤넬향 제비꽃이요. 이게 그 햇볕을 받으면 굉장히 진해요. 색감이 이거보다 더 진해요.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게 나요. 그런데 이제 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색도 요렇고 또 통풍도 안 되고 이러니까 향기도 지금 아침에 일찍 맡으면 은은하게 나지 낮에 갈수록 요렇게 하면 향기가 약간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렇게 꽃이 핀 거를 가지고 왔는데 꽃님들이 이제 받아보실 때는 꽃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받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요게 분갈이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기다리시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요게 자 나중에 또 제철에 피는 게 색감도 예쁘게 들고 요렇게 핍니다. 정말 색감이 예쁘고 이게 향기가 정말 고급지고 이게 향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거 많이 피고 있죠. 지금요. 야생식 클라멘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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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몬타나 의아리요. 여기 거는 제가 다 졌어요. 지구 요기 이제 요렇게 지금 두 송이 또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홍 몬타나 의아리가 열을 가해서 이렇게 나왔지 지금요. 가정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는요. 이루고 있어요. 월동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밖에 있었는데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요렇게 들여놨어요. 새순이 도달하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작년엔 하우스에 있다가 올해는 월동이 된다 그래서 밖에 있다가 지금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주세요. 튤립인데요. 나중에 제가 요거 색상이 좀 다른 튤립 나중에 이거 좀 가지고 와서 요렇게 심었잖아요. 아직 저도 요러고 있어요. 튤립이요. 그 노지에 있는 거는 아직 이제 우움도 안 틀 거예요. 남부지방에는 이제 뾰족하게 내밀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요거요. 튤립 난달이 있어요. 제가 꽃이 핀지가 며칠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완전히 찬기름 발라놓은 거지 무슨 플라스틱 꽃처럼 요렇게 반짝반짝 반짝입니다. 요렇게요. 햇볕이 강하면은 쫙 벌어지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직은 요렇게 하고 피고 있어요. 자라기도 많이 자랐죠. 요렇게요. 근데 이게 꽃대가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지는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기하죠.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요게 난달이 쓰가요. 요렇고요. 팝콘 베고니야 겨울 동안에 굉장히 추워가지고요. 지금 피고는 있어요. 이렇게 피고는 있는데 많이 피진 않아요. 요거 요것도 있고 제가 요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렇게 상태가 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서 햇볕을 좀 많이 받아야지 풍성해져요. 요거. 팝콘 베고니야 지금 현재 요렇고요. 초연초는 빨간 거는 한창 많이 피었어요. 이제 노랑이 전지 피려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블루 저기 궁금하시죠. 블루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라기 많이 자랐어요. 저 블루 블루도 꽃이 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배도 더 자랐어요. 두 배. 두 배 더 자란 것 같아요. 요거 블루예요.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 엔젤카랑코예요. 요렇게 해서 세 화분을 저기를 해서 두 화분은 선물을 하고 요거 하나분만 제가 요렇게 놔둬봤어요. 그런데요. 자 요렇게 이거는 기존 제가 키우던 거예요. 4, 5년 키워서 이렇게 나무가 목질화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거 작년에 그 엔젤카랑코예가 꽃향기에서 이거를 공수를 하셨잖아요. 올해 농사를 안지셨대요. 그 농가에서. 그래서 올해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엔젤카랑코예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아는 신종이요. 자 요렇게 해서 꽃이 요렇게 피고 있는 거요. 이거 분을 아직 붕을 안 옮겼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 꽃이 요렇게 피고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얘가 꽃이 일찍 지기 때문에 꽃 다 보고 하려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 그거 제라늄 요렇게 한 거 있죠. 색깔이 요 색깔 요 색깔 말고 빨간 것도 예쁜데 제가 요색을 가져와서 그런지 요색만 그냥 달라고 하신대요. 예쁘죠. 요렇게 요 화분에 요렇게 잘 요렇게 돼서 꽃이 아주 오래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건 지구비타린이에요. 요렇게 아유 오래 핍니다. 지구비타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타둥이 다육에서 사장님이 아 이거 저기 뭐야 이렇게 병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왔잖아요. 이게 꽃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또 냉해를 입으면 이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난로 주변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꽃은 요렇게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옛날 수종인 것 같아요. 아까 저거는 꽃도 커요. 어 저기 신종은 꽃도 크고 무늬도 있고 이래요. 요렇게 해서 있는데 물을 아껴서 주셔야 돼요. 이게 물을 어 물이 가습되면 이런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춥잖아요. 추워가지고 뭐 0도 가까이 넘어가면 그냥 우수수수 이팔이 다 떨어집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 김기화난 갈리는 겨울에는 물을 아껴주면서 춥지 않게 한 5도 이상 이렇게 두셔야 돼요. 우수수수 다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흑광사 명장 꽃 너무 예쁘죠? 아이고 예쁜 거 요렇게 다 졌습니다. 요기에 꽃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고 어 요기 요렇게 이제 해놨다가 요기 아직 요런 데는 저기 꽃이 못 피고 있잖아요. 요렇게 있으니까 요런 곳도로 이제 꽃이 요렇게 피려면 요런데요. 꽃이 안 피고 싹이 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싹이 요렇게 도단하고 새순이 도단 났을 때 다 도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너무 일찍 하시지 마시고 한두 달 지나서 이파리가 다 나서 이렇게 수영이 딱 갖춰진 다음에 정리를 하세요. 지금 막 도단하는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영양제 좀 올려놨죠. 영양제도 좀 요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편에서 또 말씀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